이 안에 죽이기 싫어 이렇게 죽이기 싫어 그것만이 없을까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산지 2주 된 한국 남자 김경식입니다 저번에 제 여자친구 쿠리코를 위해서 제가 콜라로 찜닭을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좋은 댓글도 있었고 또 요리를 이렇게 해라 이런 또 지적의 댓글들도 있었어요 쿠키커플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에서 일본에서 따라 하셔서 맛있게 또 먹었다 그런 글도 올려주시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쿠리코를 위해서 또 음식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데 평상시에 쿠리코가 저한테 멋있는 경식아 넌 참 이걸 닮았어 이 동물은 항상 멋있는 네가 생각나 오징어볶음 오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오징어볶음 어떻게 만들죠? 아니 더 간단하게 어차피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더 간단하게는 못 만들어요?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싸움-루와 펼트를 끝난다니까 자막-외우不好意思 산 실제 너는 이제 이제 Pyramide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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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를 넣으세요 간장 쓱쓱 양파 소금 양파 전분 양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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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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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 고추 튀김 고춧가루 섞여 섞여 부위 마늘에 담아둔 다리 세 installation 치즈가uzzoth 베이컨 사 excited 야채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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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2집 식용유 팬에 넣는다 팬에 넣어 물 2집 2집 너도 잘 버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료리니까! 한국료리니까! 지금 피자 먹었어 피자가 좋겠구나 피자의 짜라시가 배고파? 빨리 밥 먹자 히로가 언제 먹었지? 히로가 언제 먹었지? 엄청 맛있어 이거 전부 드세요 biomass Ryan 가전할 수 tonnes 저희 손님들 약하다 다리 너무 맛있у 해주세요 야 별문형 나 왜? 뭔가 다시uard ruling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사실 이유가 있다면 고춧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애매한 맛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, 이침을 사용했으니까? 음, 코리코리함이 탐지 않네요 씹으면 씹을땐 맛은 맛있어 일본은 이렇게 먹는 방법이 없어서 밥에 잘 어울려요 예스! 이거 몇몇? 잘 먹어요 와, 대박! 진짜 맛있어 잘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찜닭도 맛있어 아, 찜닭은 신질환의 맛인데 그래서... 같이?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, 고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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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日本でいうキムチ鍋とはまた違う感じ。全然違う。 ほんとそれが人生が幸せになります。 もう今幸せ。もう幸せ。 押って。 ソースと一緒だな。めっちゃ美味しい。 いただきまーす。 この中で死にたい。 ぜひ作ってみてください。めっちゃ美味しいです。 いいの? うん。 すごい。 嘘。 嘘。嘘。嘘。嘘。嘘。 嘘。嘘。嘘。嘘。 嘘。嘘。嘘。嘘。嘘。 嘘。嘘。嘘。嘘。 suck。嘘。嘘。嘘。蜃走。嘘。 zusammen。